4월 20일 토요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6절 포도원의 품꾼들 둘째는 17절 이하 19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 셋째는 20절 이하 28절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 마지막 네번째는 29절 이하 34절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고치다 셋째와 넷째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셋째 단락을 살펴보십시다.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인가 청탁을 하였습니다.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22절 하반절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에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런 청탁을 듣고 있던 나머지 열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들의 영적 형편은 겨우 이런 수준이니 예수님과의 친근관계에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땅에서의 영화입니까? 그것들 때문에 서로 시샘하는 것입니까? 열 제자들의 분노야말로 아무 시력이 없는 헛된 분노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까이 불러다가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27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모예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귀에는 방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귀로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 이 단락의 마지막 말씀은 그의 선문답 수준입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불과 며칠 후에 그런 사건을 겪어서나 십자가 사건이죠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커서 말씀을, 사건을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할 여유가 없었던 듯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사건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성령의 공적 임재가 있고서야 사건의 자초지종과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3년이나 배웠음에도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서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느라 서로 갈등하였으니 이어 기록된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 관한 에피소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두 눈을 뜨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구나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의 성도인 우리로서는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